창원시가 기후환경위기 대응과 안전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국을 신설해 환경정책과와 자원순환, 하천과를 이관하고 기후대기관은 새로 설치하기로 하는 한편 안전교통건설국 산하에 있던 안전총괄과와 재낭대응과는 제1부시장 직속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5개 구청 대민기획관을 대민안전관리관으로 변경해 안전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안은 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운영될 예정입니다.